시작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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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께도 한 두께도 한 두께도 두께도 너무자 하하 손설완기 조간속사와 눌려가지고 많이 따라잡고 있었는데 로드웨그 다 보니까 잘한 셈이라서 이기고 싶었는데 저와서 좀 많이 섰어요 예모하고 보니까 한 만 명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나 봤는데 우리 선수들이 이러한 경기장에서 뛰어본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또한 인터내셔널 매치 같은 게 노르웨이나 모든 면에서 경험 면에서 오늘을 패했다고 봅니다. 우리 선수들이 이러한 큰 경기장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인터내셔널 매치 같은 게 적고 그런 경험 면에서 저도 하고 봅니다. 뭐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지지지 않다고 봅니다.